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드디어 신인 걸그룹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어트랙트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 걸그룹 육성을 위한 데뷔 프로젝트에 돌입한다며 새 걸그룹 멤버 전원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발탁될 예정으로 모든 과정은 대중에게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오디션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트랙트는 그러나 대중의 선호도를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오디션과는 차별화된 기획과 연출을 선보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홍준 대표는 회사를 믿고 지원해준 투자자,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스태프, 그리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도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며, 새 걸그룹을 포함해 다양한 프로젝트로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트랙트는 공식 인스타그램에도 어트랙트 뉴 걸그룹 프로젝트를 공지했는데요. 새로운 걸그룹을 모집한다는 것은 정홍준 대표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식적으로는 피프티 멤버들이 돌아오면 모든 것을 상의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으므로 새로운 걸그룹을 모집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피프티 멤버들의 배음망덕을 지켜보면서 이기를 모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드디어 이기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새로운 걸그룹 모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멤버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최근 싱가포르 투자자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 등이 자신감으로 이어지면서 탄력이 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어트랙트에 대한 투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인 걸그룹이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광고 문의도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 관심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피프티 멤버들이 관리 능력 부족 등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상식을 가진 일반인 대부분은 그것을 믿지 않고 전홍준 대표를 응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어트랙트 응원합니다. 전홍준 대표 화이팅! 등 한국인들은 대부분 인스타그램에 어트랙트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 가운데는 오히려 전홍준 대표를 비난하는 글도 올라 있습니다. SBS 그알이나 제프 벤자민의 기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어트랙트의 새로운 걸그룹 모집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 걸그룹 멤버 전원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발탁될 예정이고, 모든 과정은 대중에게 공개된다고 하네요. 더욱이 대중의 선호도를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오디션과는 차별화된 기획과 연출을 선보이겠다고 하니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그야말로 국민 오디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